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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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아니면 근데 레벨 파기가 어려워 그래서 리퀘스트가 꿀이야 소... 또 소우적이네 아 귀찮게 일단 슬슬 돌아갑시다 그죠? 돌아갈때가 되었어 뭐지 이거? 별로다 별로다 도착 뗐어? 저 캐스트 어디서 받았지? 레인의 농민 후위? 쉐아스트롬 바잇마을 들였다가 아 쉐아스트롬 먼저 갑입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비켜라 5.5.3 내가 빨라 내가 빨라 내가 빨라요 79 충분해 충분해 넘어가자 이제 배진마을에서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배진마을에서 일곱명 오케이 꽉 찼스 아! 맞다 순장 안 만났다 드리프트! 하연수 켠지로 아! 잡혔네 아이씨 버려야겠다 그죠? 견장을 그누달 그누달 겟슬 왔다 그누달 겟슬 내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하 아 뭐야 기사단 상설이 안되겠네 아이씨 윈드라이더 써야겠다 일단 별 수 없지요 지입으로 가기 보급마차 증발하고 어 새로운 기사단 기입을 어 청설 20,000원이지 흠 윈드라이더 지금 34만큼 들어가네 아 뭐야 못 만들겠다 20마리밖에 못 만들어요 그냥 창설만 해놓고 쓰지는 말아야겠다 파수기사단 지금 못 만들어 보석 있어야돼 파수기사단 mut 아이씨 시라우자스 가 어떻게 됐지 연병장 건설해 나야겠다 쉬라우저스 지금 안 터렸겠지 아직? 쟤 아직도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네 사레온하고 파이어즈벤하고 평화조영 맺었고 아! 맞다! 쿠탈라! 아! 어! 사레온도시 토너먼트 하네? 사레온도시 토너먼트는 그냥 돈 먹으라고 그냥 저기 하는거죠 사레온에 아~~ 참 뭐 스쳐 지나갈것도 아닌데 참 파이브 아웃스피드 못갔어 방패 어디갔냐 야 너 방패 어디갔어 야 너 방패 어디갔어 야 방패 없이 랜스전 하겠다고? 공수 아니겠지 너 또 다 맞아야돼 너 그러면은 방패 없으면 남매 안녕하세요 아 내가 느리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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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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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해적도 못쓰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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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드샤르 블레이드마스터가 만약에 붙는다면 어떨까 블레이드마스터 갑니다 블레이드마스터 블레이드마스터 진짜 무섭다 야 뭐해 붙어야지 아 인공지능이 야 뭐해 기본드 다 싸우고 있는데 블레이드마스터 왜 안가 아 윈드워크 쓰셨네 야 앞으로 가 윈드라 아니 블레이드마스터 왜 안가 불마들 다 홀딩돼있어 지금 뒤에서 뭐해 이해를 못하겠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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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간다 다시 간다 가라 블레이드마스터 싸운다 드디어 불마랑 싸운다 불마대 보병라인이야 이거 진짜 재밌겠다 파이어즈뱀 버서커대 블레이드마스터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보기 힘든 진귀한 장면인데요 붓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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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성 아 근데 파이어즈뱀도 쎄 파이어즈뱀도 강력합니다 오우 역시 파이어즈뱀이야 버서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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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고 자 붙었다